안녕하세요 오늘 본 것 같은데? 역은 요정입니다 이런거 좋아 이름 써줬으면 더 좋았을텐데 오늘 너무 네? 아래쪽? 아래쪽 네 위에 위에 알았어 그러면 제가 여러분이 생각하는 무슨 곡 사랑별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아직 스페인 아니에요 2019년에는 레온이 서포트를 하라고 했거든요 레온이 서포트를 하라고 했거든요 이런 서포트를 제가 다 할거에요 1월 달이면 다 끝나요 1월 계획은 그거에요 샴푸 방법 하나가 틀릴 것 같아요 어린때로 왜 주시나요? 샴푸 방법 제가 서포트 해드릴게요 샴푸 집에다 넣어드릴게요 여기 여기 훔쳐본 거 너 다 해 앨범도 더 많이 내고 네? 멈출거에요 애인거에요? 저 3번짜만 할거에요 그쵸? 얘기하고 다 해 난 너 다 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네? 저도 여러분이랑 얘기하고 하는거 너무 좋아하는데 저는 여러분과 인사를 하긴 할거에요 네 네 네 여기 다 어차피 아 아 우리 잘생긴 이런거 아 아 손가락으로 만약에 태어놀 요리하니 어 그러니까 그전에 먼저 나깔리라고 네 자 어 원래 여기서 대체 부담을거 아 아 아니 어 여자분이 이렇게 나와요 하 그 다음 새끼가 있을거야? 아니 잠깐만요 여덟 분이 이렇게 와서 안 돼 배우면 좋다